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생존하시며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내리셨고 앞서온 것을 진리로 확정하면서 그대에게 그 책을 게시하노라. 이전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 그리고 옳고 그름의 지침서를 내렸노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반하는 자 그들에게는 엄한 벌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강하사 그들을 패배하게 하시니라. 천지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은폐될 수 없노라.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에 따라 자궁 속에서 너희를 만드시니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그대에게 그 책을 게시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는 근본의 말씀이 있어 성서의 모체가 되고 다른 것은 비유적이라. 그러나 그들 심중의 의심을 가진 자들은 비유적인 것을 따라 이설을 조장하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을 갈구하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하도다. 어떤 지식에 인식되어버린 자들은 우리는 그것을 믿나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왔나이다라고 말하나 지식을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노라. 주여 당신께서 저희를 인도하신 후 저희의 마음이 방황치 않도록 하여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진실로 당신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의심할 바 없는 어느 날에 모든 인간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니라. 믿음을 배반한 그들의 재산과 자손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용이 되지 못하고 불의 연료가 될 것이라. 파라오의 백성들과 이전 백성들은 하나님의 개시를 불신했음에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을 포획하셨으니 하나님의 벌은 엄하시도다. 믿음을 부정한 자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곧 멸망당하여 악마의 거주자인 지옥에 모이게 되리라 말하라. 이미 너희를 위해 개시가 있었노라. 두 부대가 전쟁을 하며 한 부대는 하나님의 길에서 싸웠고 다른 부대는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숫자는 곱절이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승리를 거두시니 실로 이것은 눈을 가진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 여성들과 자녀들과 금은 보화들과 말들과 가축들과 농경지들은 인간의 현세 즐거움으로 장식되었으니 이것들은 현세 생활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보다 즐거운 안식처라. 그것들보다 훨씬 좋은 복음을 내가 그대에게 주리니 일러 가루되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위한 천국이며 그 밑에는 강이 흐르고 티없는 배우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종복들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그들은 말하길 주여 저희는 민나니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지옥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이들은 인내하는 자들이며 진실한 자들이며 순종하는 자들이며 자선을 베푸는 자들이며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있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천사들과 학자들도 전지전능하신 그분 외에는 신이 없음을 확증하노라.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뿐이며 이전에 성서를 받은 이들도 달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들에게 그른 지식이 도래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신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곧 받으리라. 만일 그들이 그대에게 논쟁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귀하였으며 나를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다고 말하라. 성서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귀하였느냐라고 말하라. 만약 그들이 귀한다면 그들은 옳은 길로 인도될 것이며 그들이 등을 돌린다 해도 그 개시를 전하는 것은 그대의 의무이라.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종복들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예언자들을 부당하게 살해하며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살인하는 자 그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 그들의 일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도 무의미할 것이며 그들을 도와줄 어느 누구도 없노라. 너희는 성서의 일부를 받은 그들을 보지 아니하였느뇨. 그들의 분쟁이 하나님의 성서로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촉구되었으나 그들 일부는 뒤돌아서 반대하더라. 그들이 말하길 그 불은 우리를 스치지 아니할 것이며 스치더라도 단지 한정된 며칠간에 불과하디라. 그들은 그들의 종교에 관해 자신들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의심할 바 없는 하루를 대비하여 그들을 모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뇨. 각자는 그들이 얻은 것만큼 대가를 받되 불공평한 보상은 받지 않노라. 일러 가로되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권능을 주시기도 하고 권능을 빼앗기도 하시며 또 영광과 천함을 주시나니 당신의 손안에 모든 영광이 있나이다. 진실로 당신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도다. 당신은 밤을 낮으로 하고 낮을 밤으로 하시며 죽은 것을 살게 하고 살아있는 것을 죽게 하시며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도다. 신앙인들은 불신자들을 신앙인들에 우선하여 친구로 택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나니 항상 경계하여 그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는 길밖에 없노라.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을 기억해 하여 주시니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에게로 가니라. 일러 가로돼 너희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나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아시며 또한 천지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도다. 모든 사람이 행하였던 선과 행하였던 악이 나타나는 그날에 각자는 그것과 그것 사이에 굉장한 공간의 거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벌로써 너희에게 경고하시니 하나님은 그의 종복들에게 은혜로 충만하십니다. 일러 가로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하였으니 이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미란의 가족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셨더라. 그들은 서로가 한 후에 들이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이물안의 여성이 말하길 주여 저의 테네에 있는 것을 당신에게 바치겠나니 이를 받아주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알고 계시나이다. 그녀가 분만을 하고서 말하길 주여 저는 여자아이를 분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녀가 분만한 것을 잘 아시도다. 남자가 여자와 같지 아니하니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라 하였나이다. 그녀와 그녀의 자손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명령하였노라. 주님께서 그녀를 가까이 수락하사 그녀가 순결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사가라로 하여금 돌보도록 하셨노라. 그가 그녀의 요람에 들어갔을 때마다 그녀에게 먹을 양식이 있음을 발견하고서 말하길 마리아여 이것이 어디서 왔느뇨라고 하니 그녀가 말하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옵니다라고 말하더라. 그런 후 사가라는 주님께 기도하며 말하길 주여 훌륭한 당신의 자손을 제게 주옵소서 당신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나이다. 그가 요람에 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노라니 천사들이 그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 너에게 소식을 전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아이가 잉태하여 태어나니 그가 예언자들 가운데 한 예언자가 되리라. 그가 말하길 주여 어떻게 제가 아들을 가질 수 있나이까 저는 나이가 들었으며 저의 아내는 임신을 못하나이다. 이에 천사 가로대 그렇게 되리라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행하시니라. 그가 말하길 주여 제게 예증을 주옵소서 이에 천사가 말하길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몸지되어 있는 삼일간을 말하지 말며 너의 주님을 수차례 염원하고 조석으로 그분을 영광되게 하라. 또 천사가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사 청결케 했으며 너를 모든 여성들 위에 두셔노라. 마리아여 경관한 자세로 너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허리 굽혀 예배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대에게 게시한 보이지 않는 복음의 일부이거늘 누가 마리아를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이 화살을 던졌을 때 그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에 관해 논쟁을 할 때도 그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노라. 천사들이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주시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은 메시아 예수니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서 훌륭한 주인이시여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가운데 한 분이라. 그는 요람과 그리고 성장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것이며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그녀가 말하길 주여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남자도 저를 스치지 않으냐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렇게 되리라. 그분의 뜻이라면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나니. 있어라 그러면 있느니라. 그분은 성서와 지혜와 구약과 신약을 그에게 가르치시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로 보내리라. 나는 주님으로부터 예정을 받아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숨을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새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는 장님과 문둥이들을 낳게 하며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죽은 자를 살게 하며 너희가 무엇을 먹으며 너희가 무엇을 집안에 축적하는가를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을 때 너희를 위한 예정이 있노라. 내 이전에 율법이 있었음을 확증하고 너희에게 금지되었던 몇 가지를 허용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왔으며 주님으로부터 예정을 너희에게 가져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할 것이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사 너희들의 주님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 예수가 그들의 불신을 알고 소리쳐 가로돼. 누가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따를 것인가.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돼. 저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무슬림임을 증언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주여 당신이 게시한 것을 믿사우며 당신이 보낸 선지자를 따르나이다. 저희들을 증언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음모를 하나 하나님은 이에 대한 방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계획자이시라. 하나님이 말씀하사. 예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게로 승천케 한 너를 다시 임종케 할 것이라. 불신자들로부터 세제하며 너를 따르는 자 부활의 그날까지 불신자들 위에 있게 하리라. 그런 다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나니 너희가 달리한 것에 대해 가름을 하여 주리라. 불신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변세와 내세에서 엄한 징벌을 내릴지니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을 것이라.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신앙인들이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내릴지니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대에게 게시한 말씀이며 지혜요 복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가 없노라.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빚어 그에게 말씀하시니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노라. 이것은 너희의 주님의 진리이거늘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대에게 지식이 이른 후에도 그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 자가 있다면 일러 가로돼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과 너희의 자손들과 우리의 여성들과 너희의 여성들과 우리 자신들과 너희 자신들을 함께 소집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 거짓말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벌이 있으라 하되. 이것이 사실 이야기들이거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실로 하나님이야말로 전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실로 하나님은 이들 이단자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성소의 백성들이여 우리들이나 너희들을 막론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오라하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유하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님과 비교하지 말라. 이르되 만일 그들이 배반한다면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무슬림임을 지켜보라 말하라. 성소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브라함에 대해 논쟁을 하느뇨. 구약이나 신약은 그분 이후에 게시되었음을 너희들은 알지 않느뇨. 너희는 알고 있는 것에 관하여도 논쟁을 하느뇨. 그러면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않느뇨. 하나님은 알고 계시나 너희는 알지 못하노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성실한 무슬림이었으며 또한 우상을 승배한 분도 아니었노라. 아브라함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를 따랐던 자들로 이 선지자와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라.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보호자이시라. 성소의 백성 가운데의 무리는 너희들이 방황하길 원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을 방황케 하였노라. 그리고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더라. 성소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느뇨. 너희는 그것이 진리임을 알지 않느뇨. 성소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왜 진실과 허위를 혼동시키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 감추려 하느뇨. 성소의 일부 백성들이 말했더라. 아침에 믿는 자들에게 게시된 것을 믿되 저녁에는 그것을 불신하라. 아마도 그들 스스로 돌아오리라. 또 너희들의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말라 하니. 진실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 게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게시를 받을 그들이 너희들의 주님 앞에서 논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유대인 서로가 말하니. 그들에게 말하라. 실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있어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내려주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무한한 은총으로 충만하십니다. 성소의 백성들 중에는 천금을 보관하여도 그것을 돌려주는 무리가 있고 또 그들 중에는 일전을 보관하여도 요구하지 아니하면 돌려주지 않는 무리가 있더라. 그리고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우리는 문맹인들에 대한 의무가 없도다라고 말하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노라. 그러나 그의 약속을 이행하고 의로운 자는 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신앙을 팔아 하찮은 대가를 얻은 그들은 내 새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부활의 날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속죄하여 주지도 아니하시니 그들에게는 참혹한 징벌이 있을 뿐이라. 그들 중에는 그들의 혀로 그 성소를 왜곡하여 그것이 성소의 일부라고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무리가 있으나 그것은 성소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은 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늘 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소와 지혜와 예언자의 직분을 부여받은 한 인간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 나를 경배하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자가 되어 성소를 가르치고 연구하라고 하더라. 너희에게 천사들이나 예언자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이 경배하지 말라 했거늘 무슬림이 된 너희로 하여 불신하라고 명령했단 말이뇨.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성약을 하사 성소와 지혜를 주셨노라. 그런 후 한 선지자가 진리와 함께 너희에게 오나니 그를 믿고 그를 도울 것이라. 이에 확신하느뇨. 너희들의 내린 나의 성약을 지키느뇨.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돼. 확신하나이다. 그러면 증언하라. 내가 증인으로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런 후 이를 배반하는 자 있다면 그들은 이단자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종교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단 말이뇨. 천지의 만물은 싫든 좋든 하나님께로 귀속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내려진 게시와 아브라함과 이스마일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진 율법을 믿으며 모세와 예수와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율법을 믿으며 예언자들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믿는다 말아라.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폐망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음을 가진 후 선지자가 그들에게 증인으로 오시고 또한 그들에게 분명한 예증인들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불신하는 백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의 저주가 있을 뿐이라. 그들은 그 저주 속에서 영생할 것이요. 징벌이 감소되지 아니하며 고통이 일시도 모면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회개하고 개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관용과 차비가 있을 것이며 믿음을 가진 후 배신을 하고 배신의 배신을 일삼는 자는 그들의 회개가 수용되지 않나니 그들은 길을 잃은 방황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죽은 자는 금으로 가득 찬 지구를 보상으로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락되지 않을 것이라.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는 한 명의 원조자도 없을 것이라. 사덕 الله العظ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 때 너희는 진실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베푼 자선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구약이 개시되기 이전에는 모든 음식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금기한 것이 있었노라. 만일 너희의 주장이 사실이거늘 구약을 내게 가져와 읽어보라고 말하여라. 그런 후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조성하는 자 있다면 그들은 우매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신앙을 추종하라. 그는 불신자의 무리가 아니었노라. 최초의 집이 인류를 위하여 세워졌나니 이는 축복받는 박하에 있으며 이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길이라. 그곳에는 예증으로서 아브라함의 장소가 있나니 그곳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 안전할 것이며 능력이 있는 백성에게는 순례를 의무로 하셨노라. 그러나 믿음을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절대자임을 보여주실 것이라. 성서의 백성들이여 왜 하나님의 개시를 불신하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성서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인들을 왜 방해하며 왜곡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믿는 자들이여 만일 너희가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한 분파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너희의 신앙을 불신자로 만들 것이라. 어떻게 불신한단 말이냐. 하나님의 개시가 너희에게 낭송될 때 너희의 심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더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광명의 길로 인도되리라.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무슬림으로서 임종하라. 모두가 하나님의 통화줄을 붙잡으라. 그리고 분열하지 말라.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라. 너희가 서로 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희 마음들이 하나되어 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며 만일 너희가 지옥 문턱에 있었다면 그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개시를 밝히셨나니 너희는 광명으로 인도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한 공동체가 되어 선을 촉구하고 계율을 지키며 악을 배제하라. 실로 그들이 번성하는 자들이라. 개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도 분열하며 분쟁을 일삼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이라. 심판의 날 하얗게 되는 사람과 검게 되는 사람이 있나니 얼굴이 검게 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후 배반한 자로 이에 대한 재앙을 맛볼 것이며 얼굴이 하얗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들게 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개시이거늘 그분은 그것을 그대에게 진리로서 낭송하도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모두에게 공정하시니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되니라. 너희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백성이라. 계율을 지키고 악을 배제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으라. 만일 성서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에게 축복이 됐으리라. 그들 가운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사악한 자들이더라. 그들은 하찮은 것 외에는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만일 그들이 너희들에게 싸우려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뒤돌아설 것이니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노라. 그들이 어느 곳에서 발견되든 그들 위해 치욕스러움이 내려지리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아줄이나 사람들의 보호 속에 있는 자들은 제외라.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했으니 그들 위해 빈곤함이 내려지도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예언자들을 부당하게 살해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될까라. 그들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니거늘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는 충실한 무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며 밤을 지새우는 참 신앙인도 있노라. 그들은 하나님과 최후의 나를 믿으며 선을 실천하고 추악함을 피하며 선행에 경쟁을 하나니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 계열에 있더라. 그들이 행하는 선행 가운데서 어느 무엇도 거절되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실로 믿음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재산과 자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아무런 효용이 없거늘 그들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그들이 현세에서 베푼 것은 마치 살을 에이는 추위를 실은 바람이 자신들을 우롱한 백성들의 농작물을 망쳐놓은 것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우롱한 것이라. 믿는 자들이여 불신자들을 친구로 택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해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들은 단지 너희가 파괴되기를 바랄 뿐이라. 그들의 입들에서 증오가 발산되며 그들의 마음은 더욱 사악하도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말씀을 설명했나니 지혜가 있다면 알게 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느뇨. 그러나 너희가 그들의 모든 성서를 믿는데도 그들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도다. 그들이 너희를 만날 때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나. 홀로 있을 때 그들은 너희에게 그들의 손가락을 깨물며 분노하니 일러 가로돼 너희의 노여움으로 멸망할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들을 다 알고 계시니라. 어떤 행운이 너희에게 있을 때 이것은 그들을 슬프게 하며 어떤 불행이 너희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기뻐하나니 너희는 항상 인내하고 정의에 살라. 그들의 교활은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대가 이른 아침 가족을 떠나 전쟁터에 나가 신도들을 배치하며 적과 싸웠던 것을 상기하라. 하나님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너희 가운데 두 무리가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였나니 믿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노라. 하나님은 바드르 전투에서 너희가 소수인데도 승리토록 하였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사하라. 너희 동료들에게 말한 것을 상기하라. 너희의 주님께서 삼천명의 천사들을 보내 너희들을 승리하게 했던 것이 너희에게 흡족치 않더뇨. 이렇듯 너희가 인내하고 정의에 산다면 적이 갑자기 너희를 공격하더라도 너희의 주님께서는 오천명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제압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복음을 준비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너희 마음을 평안케 하라.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원하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무리를 멸하시거나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좌절케 하여 돌아가도록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벌을 주는 것은 그대에 관한 일이 아니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귀속하여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관용을 베풀거나 그분의 뜻에 따라 벌이 있나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믿는 신앙인들이여 이자를 거듭하여 삼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성하니라. 불지옥을 두려워하라. 이는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지자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라. 서둘러 너희 주님께 회개하라. 천국은 하늘과 땅처럼 넓으나. 이는 정의의 사는 백성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 부유함과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자선을 베풀되 노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라.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염원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느냐. 그리고 저질렀던 잘못을 지속하지 말라. 그들에게 보상이 있어 주님의 관용이 있을 것이며 물이 흐르는 천국이 있어 그곳에서 영생하며 무한한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라. 너희 이전에 멸망한 자들의 흔적이 있었거늘 이 땅 위를 여행하며 살펴보라. 진리를 거부한 자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알 것이라. 이것이 인류에게 내린 말씀이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오 교훈이라. 그러므로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믿는 신앙인이라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 너희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 백성들도 그만큼 상처를 받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흥망성수의 거늘 하나님은 믿는 신앙인들을 알고 계시어 너희 가운데서 숨겨자들을 택하시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미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숨결케 하사 불신자들은 멸망케 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느뇨.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노력하는 자와 인류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너희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음을 원했을 때가 있었으리라. 이제 너희들은 그것을 너희 눈으로 지켜보리라. 무한마드는 한 선지자에 불과하며 그 이전 선지자들도 세상을 떠나노라. 만일 그가 죽거나 혹은 살해당한다면 너희는 돌아서겠느뇨. 만약 어느 누가 돌아선다 하더라도 조금 더 하나님을 해야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아니하며 그 기간은 기록되어 있노라. 누구든지 현세의 보상을 원하는 자 있다면 그에게 보상을 줄 것이오. 누구든지 내세의 보상을 원하는 자 있다면 그에게 보상을 줄 것이며 또 감사하는 자들에게도 보상을 줄이라.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도 실망치 않고 허약하지 아니하였으며 항복하지도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실로 인내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이로하였노라. 주여 저희의 죄와 과오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발길을 고정시켜 주옵시고 불신자들의 무리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세의 보상과 내세의 보상을 주셨나니 하나님은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믿는 신앙인들이여, 너희가 불신자들에게 복종한다면 그들은 발꿈치로 너희를 돌려보내리니 너희는 믿음에서 벗어나 손실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만이 너희를 위한 보호자여 가장 훌륭한 원조자이시라.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심중에 공포를 불어넣으리라. 이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과 비유하려 했기 때문이라. 불지옥이 그들의 거주지가 되며 재앙이 우매한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을 이행하사 너희가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을 전멸하였노라. 그때 너희는 절망에 있었고 질서가 붕괴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탐내는 것을 주었는데도 선지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 가운데는 현세를 원하는 자가 있었고 또 너희 가운데는 내세를 원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그들 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분은 너희를 사여주사 믿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총을 주시니라. 너희가 언덕에 올라 어느 누구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너희 뒤에 계시던 선지자께서 너희를 부르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슬픔과 슬픔으로 보상을 주시었으며 너희가 잃은 것과 너희에게 닥친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 하시었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슬픔 이후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으니 너희들 가운데 무리는 평온을 찾았으나 다른 무리는 근심으로 동요되어 있었노라. 무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라고 말하더라. 가로돼 모든 것은 하나님 권능 안에 있다 말하라. 그들은 마음속에 숨기고 밝히지 않는 것이 있노라. 우리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살해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들 하나 일러 가로돼 너희가 만일 너희 집에 있었다 하더라도 살해되었거나 또한 임명된 그들은 죽음토로 분명히 갔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심중에 있는 것을 시험하여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화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두 무리가 만나는 날 너희 가운데 등을 돌렸던 자들을 헛되게 한 것은 사탄이며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위선자가 되어 멀리 떠나는 자에게 또는 전쟁에 나가는 자에게 만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했다면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례되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그들 형제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 심중에 고뇌를 심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고 아사가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살해당했거나 죽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관용과 자비가 있을지니 이는 생전에 축적한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너희가 죽었거나 살해당했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대는 그들을 인자함으로 대하였도다. 만일 그대가 혹독하고 가혹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그대로부터 멀어져 갔을 것이라. 그들을 인자하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며 이를 다룰 때는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라. 만일 결정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구원하라. 하나님께 구원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을 받노라. 하나님이 너희 편에 있을 때 아무도 너희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를 거두실 때 누가 너희를 돕겠느냐.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의지하라. 예언자가 결코 믿음을 배반하지 않거늘 위선을 하는 자가 있다면 심판의 날 그가 위선했던 것이 함께 오니라. 인간은 그가 축적한 모든 것을 되돌려받되 불공평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같을 수 있느냐. 그들은 지옥에서 거주할 것이며 불행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다른 보상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들을 세제하며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 주시었노라. 실로 그들은 분명히 방황하고 있었더라. 너희가 재앙을 입었을 때 그들은 두 배 이상의 재앙을 입었더라.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말하니 너희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하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십니다. 너희가 재앙을 당한 것은 두 군대가 마주치는 날이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성실한 신앙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위선자들을 아시고자 하셨느라. 그들에게 말하여지길. 오라.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하라. 아니면 너의 고호를 적으로부터 방어하라하니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적과 싸운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너희를 따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 그날 그들은 믿음보다는 불신에 가까웠으니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서 심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었노라. 하나님은 그들이 숨기는 것을 아시고 계시니라. 살해된 형제들에게 그들이 남아있어 우리를 따랐다면 그들은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있나니. 너희가 만일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너희 자신들에 관한 죽음을 방어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곁에서 살아있노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뒤에 올 순교자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곳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그들은 기뻐하리니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그것이로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보상을 삭감치 않으시니라. 그들이 부상을 입은 후에라도 하나님과 선지자의 부름에 응하여 정의를 실천하고 사악을 멀리한다면 크나큰 보상을 받으리라. 무리가 그들에게 말하길 많은 군중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오나니 그들을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더욱 두터워졌으니 그들이 말하더라.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나니 승리는 그분에게 의탁하는 자에게 인노라.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고 돌아왔으며 그들을 해치는 것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추종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무한한 은총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들 무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오직 사탄일 뿐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믿는 자라면 나만을 두려워하라. 믿음을 쉽사리 저버리는 자들이 그대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저해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내세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양식도 주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는 가혹한 재앙만 있을 따름이라. 믿음을 버리고 불신을 택하는 자들이 있나니 이들 또한 하나님을 조금도 저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재앙을 가져다 주리라. 하나님이 불신자들과 잠시 머물러 있으미 그들에게 길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리라. 진로 그분이 그들과 잠시 체류하면 죄악을 증가시켜 그들에게 재앙이 있게 할 따름이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처하고 있는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사악으로부터 구별하고 길보로 인도하사 보이지 아니한 영계는 밝히지 않으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으라. 믿는다면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크나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베풀어 그들이 축적한 재물을 사용하는데 인색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을지 모르나. 오히려 그 인색함이 그들에게 더욱 사악하리라는 것을 생각해 하리라. 인색했던 것들이 심판의 날 그들의 목을 죄하리도다. 천지에 남아있는 유산이 하나님께 귀속되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니라. 궁피파나 우리는 부유하도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선지자들을 살해한 죄악을 기록 하시며 가로돼 이글거리는 유황불을 맛볼지어다. 이것은 너희들이 저지른 것이로 돼 하나님은 실로 그 종복들에게 절대로 부당하지 않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삼켜버린 재물을 우리에게 가져올 때까지 선지자를 믿지 말라 말하는 자인하니. 일러 가로돼 내 이전의 말씀과 너희가 요구한 것들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오셨을 때 너희가 진실이라면 왜 그들을 살해하였느뇨. 만일 그들이 그대를 부인한다면 그 이전의 말씀과 시편과 구약과 신약 을 가져온 선지자들도 부정되느라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 심판의 날 포상을 받게 되니라. 지역으로부터 구제된 자에게는 전국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곳 에서 영광을 누리노라. 이 세상은 단지 기만의 속세에 불과하니라. 너희가 가진 것과 그리고 너희 안에서 시험을 받을 것이며 너희 이전에 있었던 성세의 백성들로부터 또 우상 숭배자들로부터도 많은 험담을 들으리라. 그러나 인내하고 사악을 멀리하는 것이 만사일 정도라. 하나님이 성서를 받은 그들에게 일러 가로돼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숨기지 말라 했거늘 그들은 그것을 감추어 하찮은 것과 매매하여 버렸으니 그들이 매매한 것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이룬 것으로 기뻐하며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칭찬받으리라 생각지 말 것이며 그들이 재앙으로부터 피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천지창조를 보고 또 낮과 밤의 변화를 보라. 이해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 권능의 상징이라.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하나님을 염원하고 천지창조를 숙고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말하길 주여 당신은 아무 의도 없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나니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나이다. 저희를 유황불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주여 당신은 누구를 불지옥에 들어가도록 하나이까 이는 당신께서 그를 치욕스럽도록 하심이니 우매한 자들에게는 어떤 구원자도 없나이다. 주여 저희는 주님을 믿으라는 믿음의 부름을 듣고 믿었나이다.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속죄하여 저희가 의로운 자들 과 함께하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심판의 날에 저희를 방황치 않도록 하여 주소서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응하사 나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들이 행한 어떠한 일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라 너희는 서로 동등하니라 그들의 집을 떠났 거나 추방당했 거나 나의 길에서 수고한 자 성전하였 거나 살해당한 그들을 속죄하여 줄 것이며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라. 그 중 좋은 보상은 하나님께 있노라. 지상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의 흥망성쇠가 그들을 기만치 않도록 하리라. 쾌락은 순간이오 그들의 죽어지는 지옥이니 얼마나 저주받은 거처이니요.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강이 흐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오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은 의로운 자들을 위한 축복이라. 성세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에게 게시되었던 것과 그들에게 게시됐던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가장 빠르게 계산하는 분이시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인내하라. 인내함에 경쟁하며 단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너희가 번성하리라.